위험물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위험물산업기사를 맡은 이지현이고 최근에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에게 최신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OT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지금 공부할 위험물산업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보면 즉 이름에서 받듯이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속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해서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보안감독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 취업하는 경로를 본다면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 그리고 위험물에 관련된 정류나 제약업체 그리고 위험물 안리관리 대행기관 안전관리 대행기관 그리고 간호 산업기사 시험을 자격증으로 해서 공무원이나 위험물 관련 공기업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이유도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취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취업이 넓은 취업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산업기사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되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국무원이라든지 시험을 볼 때 가삼점이 있기 때문에 하공직 공무원이라든지 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 그러니까 매우 큰 퍼센트지입니다. 그래서 경찰 2% 소방 1%에서 이 가산점을 위해서도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되죠. 그럼 응시 자격 여러분이 위험물산업기사의 응시 자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 자격 소지자 그리고 대학 관련 전공자 순수 경력자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 관련 대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이 위험물산업기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경력이 없다. 뭐 이공계열이 아니라 이제 비전공자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순수 경력자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관련이 있다. 아니면 그냥 이 위험물산업기사를 응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응시 자격 조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본다면 이렇게 큐넷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보를 보면 이 위험물산업기사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두 번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지 실기시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죠.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세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하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 성질과 치급이라고 해서 검정방법은 뭐냐면 객관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지선다형. 그래서 각 과목별로 20문화씩 해서 총 각 과목별로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0년 이후로 CBT 시험이라고 해서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클릭해서 체크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각 과목당 30분이라고 하지만 딱 30분, 30분 한 과목 치고 종료, 두 번째 과목 치고 종료, 세 번째 과목 치고 종료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이 세 개를 보면서 한 시간 반 동안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번 과목, 2번 과목, 3번 과목 중에서 3번이 조금 더 유리하다면 먼저 봐도 되고 2번, 1번 순서대로 해도 되고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풀기가 되기 때문에 CBT 시험이 오히려 예전에 종이로 푸는 것보다는 실수를 못 푸는 문제가 뭔지를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CBT 시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 30분, 즉 1시간 반 동안 총 60문항을 풀면 되는데 그걸 풀었을 때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 과목을 35점, 2번 과목을 100점, 3번 과목을 100점을 해서 해도 아마 평균이 60점 이상이에요. 그러나 이 학생은 뭐냐면 불합격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1번 과목이 40점 미만이죠. 그래서 모두 다 40점 이상을 받으면서 평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60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BT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 답안지를 제출하면 가채점 결과 여러분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여부가 바로 제출과 동시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합격 여부. 거의 대부분은 가채점 결과의 합격이 나중 최종 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기시험은 필답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 시험지에다가 풀이 방법과 답안을 작성해서 총 2시간 동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점 만점이에요.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이렇게 시험을 채점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률을 지금 살펴보면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했는데 응시율과 합격률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필기와 실기를 비교했을 때 필기가 조금씩 항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지선다형이니까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실기일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대략 5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위험물 산업기사 즉 다른 산업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그렇다고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니까 그리고 인원수를 봤을 때 2020년, 2021년, 2022년 했을 때 인원수가 조금씩 조금씩 점차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야 되는 응시자들이 많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 통계표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험물 산업기사는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라고 본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아까 필기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학,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성지가 취급되는데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필기에 대한 여기에 이론 내용이 나중에 실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 이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 어떤 것을 잘 모르는지를 뭘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린 내용을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위험물 산업 기사는 누구나 딸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사 시험.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와 실기 같은 경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은 일반학을 쉽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과목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전공자는 이 일반학을 조금 더 어렵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공자, 비전공자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한다면 무난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하재 예방과 소화 방법을 전문직이 아닌 이상 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한 번 듣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게 되면 점점점 익숙해져서 얘도 암기 과목, 무난한 암기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접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은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격증 시험 이름에서 위험물 산업기사입니다. 당연히 위험물을 제조, 취급이니까 그것에 대한 성질과 취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과목이면서 얘도 뭐냐면 암기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과목은 거의 주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는 계산을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계산이 필요한 것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뭐가 되겠다? 일반학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 두 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있어요. 계산 문제들이. 그러나 주로 일반학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난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하면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한번 보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20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기존 기출 문제가 대략 40% 정도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된 문제가 40% 그리고 지역적이나 기능 작품. 그래서 요즘에 간혹 몇 년 사이에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항상 19번에서 대략 20번 문제가 이렇게 아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깊숙한 곳에서 문제를 이렇게 찾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을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얘는 우리가 안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나머지 이 두 개를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무난하게 최종 합격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위험물 산업기사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당연히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를 위해서 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실기 공부를 위해서 하는 커리큘럼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항상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기본 이론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필기 시험을 같이 공부하면서 핵심 이론을 제가 각 과목별로 1과목, 2과목, 3과목별로 핵심 이론을 정리할 거야. 그런데 이것은 필기 시험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안에 실기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이론 강의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에 관한 각각 이론에다 매 장마다 단원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위험물 산업기사 기출 문제에 어떻게 유사하게 나온지 해서 단원별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는 실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시험에 나온 그래서 최신 5년간의 그러니까 1년에 1년마다 총 3회를 실시하니까 3 곱하기 5 하면 총 15회분 그러니까 15번의 기출 문제를 제가 가지고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를 필기 시험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에 나온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풀이형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내용 정리까지 해서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뭐냐면 5개년에서 총 지금부터 최신 5년간 출제된 실제 실기 시험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필기 시험은 이렇게 핵심 이론 필기와 실기 되는데 이 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중에 뭐 해도 실기에도 이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총 몇 강을 할 거냐면 이론에 대한 것을 15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각 이론에 해당하는 단원평가라고 해서 그것을 총 11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총 5년간 해서 30강 해서 5년 해서 15회 분량의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을 30강을 준비해서 필기 시험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 필기 핵심 이론과 총정리를 함께 하면서 또 이 필기가 아닌 실기에서 즉 손에서 여러분이 서술형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조금 세세하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 실기의 경우에는 필기보다 더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 해가지고 거기 플러스에 최신 기출 문제 오게는 해서 25강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필기 실기를 준비하면 최종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 교재는 필기 대기 교재는 우리가 경기원에서 나온 이 교재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는 ppt 자료로 이렇게 하는데 ppt 자료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 책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된다면 아마 유용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현성평가가 있는데 그걸 단원별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단은 아니고 어차피 이 교재의 풀이가 간단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제가 몇 가지 문제들을 따와서 실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책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필기 대비 이론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기 대비는 이 필기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제 배부할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선 핵심 요약을 해서 외우고 그리고 5개념 계획 기출 문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를 실기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위험물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다면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